그래도 얘는 진짜 좋은게 헛돌지가 않으니까 갓핸드 얘네들이 좋은점이 만들때 손에 딱 맞아요 진짜 들어갔어요 이제 에 1.9가 딱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아까 훅 빠졌던거에 비하면 다만 이제 이게 도는게 조금 저거 하긴 한데 뭐 그건 감수해야죠 숭고점 촉장이 이럴땐 편해요 진짜 아 수리 완료 오케이 굿 감사합니다 아 수리 완료